안녕하세요. 판례공보문장기의 판변TV의 박판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판례공보 가사 이혼의 반수와 부양의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2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 스 7.7.1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부양료 변경 심판 청구고요. 청구인은 남편이고 피고인은 상대방의 부인이죠. 제한고인 했더니 파견을 해서 부양료 변경이 안 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청구인의 남편이 이혼의 본소를 청구를 합니다. 본소를 청구를 했고 부부는 별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혼소송 중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서 인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부양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양료 청구 신청을 한 거죠. 상대방인 부인이 본소 계속 중에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게 되니까 남편이 아니 나도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부인도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쌍방 조소 이혼하는 의사는 확실하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이혼임이 한기로 되어 있는 이 부인의 부양료를 내가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지 않느냐면서 부양료 변경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별거를 이미 하고 있고 이혼소송 중에 부부가 반소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쌍방이 다 이혼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연 상호 부양료가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문은 뭐라고 하냐면 부양료의 이행이라는 거는 결거하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같이 살 경우에는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부양료 지금 안 해도 있는데 따로 살면 소득이 없는 쪽에서 소득이 있는 쪽을 상대로 부양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 외에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혼의 본소 제기는 물론 반소 제기 시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재산범위에 관한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고 혼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별거를 해도 부양료의 지급 필요는 더 커지고 재산분할에 있어도 부양적 요소가 들어가며 혼인의 반소가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고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인이 동고를 거부하고 나가면서 부양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청구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되는 경우죠. 별거하게 될 때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칙 사유 없는 배우자 이방이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반소로도 이혼소로 제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혼이 완전히 끝나서 종료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규칙 사유 없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 사유는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규칙서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건에서 그냥 알아서 서로 별거하게 된 경우 그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혼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대상 분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지도 않다. 이런 거죠. 그리고 쌍방 이혼 신청 시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일 뿐 이혼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혼의 규칙 사유 및 대상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혼인이 완전히 종료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 유니대임을 하는 별거의 규칙 사유 없는 배우자 이방은 상대방을 향해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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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